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북쪽으로 차로 4시간 거리인 스다오 마을. 이름도 생소한 오지 마을에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나 봅니다. 초등학교 행사장에 학생과 주민들이 모여 기념식을 합니다. 마을 초등학교에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모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초등학교를 지은 분이 마을에 학교를 기증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국제 로타리 제주지구 총재인 신영민 씨가 바로 기증자인데요. 금강이라는 자신의 호를 붙여넣은 학교를 기증하게 된 소감. 들어볼까요? 여기 와서 보니까 교육 환경이 너무나 연약해서 땅바닥에서 맨발로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를 짓고 보니까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짜로 후원해준 불안이 납니다. 학교 기증식에 참석한 꾸레아 위희여주의 붕서옷 부지사는 연신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유지사는 당국에서 흥분비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지가 한 8년 됐는데 이번에 인사가 나서 요분이 이제 굳이 굳이 들어왔습니다. 경의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인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태호위에 복부할 인사해서도 보통 약간 이уже 여‑ tau 때문입니다. 그런 emergedays 다 제가 요즘에 찍을 때 감사합니다 많은 많은 NonWA existinglie 여 всеจram어 학교 경기 Mahomet선을 통해서 한 박 웃음을 짓는 신영민 총재의 모습과는 달리 가족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아우 저는 심장 벌렁벌렁했죠. 사정도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어떻게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거의 한 두 달 서너 달 싸운 것 같아요. 나는 안 된다. 남편은 해야 되겠다. 결국은 제가 진 거죠. 이게 소문이 와전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한 수백억대 자산가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실. 최근에 만난 동생도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랑 동창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우리가 한 수백억 정도의 가진 재력가로 다 알고 계세요. 저는 그게 아닌데. 나도 올 때 아직. 그랬으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어디 외국 유학을 갔거나 뭐 이제 또 돈을 쏘러 갔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죠. 남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아무래도 그런 이제 총재를 하든지 뭐 이것저것 뭐 많이 하시니까. 이제 어디 가면은 뭐 누구 아들 뭐 신 총재 아들 뭐 신 회장 아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처음엔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러웠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의 걱정과 만류에도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기증한 신영민 총재. 그의 캄보디아 사랑은 유별나고 고집스럽기까지 한데요. 지금부터 신 총재의 못 말리는 캄보디아 수뇌보를 공개합니다. 제주시 내에 있는 신영민 총재의 회사 건물이 보인다.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한 건설회사. 이곳이 국제 로타리 제주지구 총재인 신영민 씨의 사무실입니다. 신 총재는 20여 년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중견 건설이인데요. 신 총재는 자신을 뛰어넘는 봉사를 실천한다는 초하의 봉사상을 지난해 수상할 만큼 로타리 활동에 푹 빠졌습니다. 신 총재의 청년 시절은 남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다녀온 건데요.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디며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기사로 남들보다 한 해 더 연장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진짜 고생했죠. 말 그대로 열사의 나라 아닙니까 모래바람하고 뜨거운 태양 그거를 견디면서 일을 했죠. 생각보다 상상 이상입니다. 엇갓이라도 뜨거워서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또 또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또 이제 얼굴에 수건 같은 거 싸매야 되고. 또 맨날 이제 모래바람 불고. 맨날 싸매야 되죠 얼굴에다. 일단 뭐 돈벌레 간 거죠 일단 뭐 돈이 목적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일단 돈이. 돈벌레 이제 간 거죠. 돈 벌면 뭐 해볼까 생각하세요 일단 돈이 있어야 뭐 다음에 뭐 사업을 구상해야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업 구상이 되겠습니까. 못들 벌고 이 사옥을 제가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스물일곱 살에 저 이름으로 이 집을 사게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뚝심과 끈기가 남들랐던 신영민 총재. 단단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어린 시절에는 말 못할 열등감과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어릴 때 좀 말더듬이 좀 심해서 좀 대인 기피증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 예 많았죠 저는 워낙 성격이 급해서 이제 또 이제 그 말더듬으로 또 이어져서 아무튼 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죠. 신영민 총재의 집에서 아내와 큰 애들이 과일을 먹으며 대화한다. 지난해 7월 로타리 총재직을 맡게 되면서 요즘은 가족들과 밥 한 끼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이 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유 그럼 왜 가야 되는데 그게 뭐. 회사 일도 있겠지만 로타리 총재직을 맡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바쁜 것 같아요 올 한 해고 한 해는 더 1년 동안. 제가 남자면 셋이잖아요 아들이. 아빠가 제일 더 필요하잖아요 엄마보다.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장례 진료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얘기할 시간이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이들은 아이들도 바쁘다고. 우리 뭐 안 사람도 뭐 이런 이런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해서. 집에서 같이 밥 먹어 본 적이 한 1년에 한 몇 번 밖에 나올 겁니다. 원래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요즘 특히. 아마 요즘 특히 더 좀 계속 뭐 사회생활이 이제 일이 일거리가 많아져 가니까 이제. 거의 마을 달라고. 아이고ц. 우리가 그 3월 4일날. 국제봉사 캄보디아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준비. 준비 과정을 이제 오늘 회의를 하는 그 그 현장입니다. 며칠 후면 캄보디아에 가져갈 물품들입니다. 로타리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준비한 선물들인데요. 축구공이며 옷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표정이 벌써 눈에 선한 것 같죠. 캄보디아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 중입니다. 드디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 향하는 곳은 끄레아 위히어주.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의 북쪽 지역이죠. 공사 차량이 이동하는 가운데도 신춘제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이별입니다. 이별. 우리 제주도는 고울. 여긴 좀 저울. 그래서 나도 그 날씨 때문에 엄청나게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 외로 엄청 시원하다. 시원해서 이번에 한 두십여 명이 왔는데 이 파티가 한 서너 파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엄청 혼란이 됩니다. 한국에서 의료봉사단이 온다는 소식에 동네 보건소가 시끌벅적합니다. 아이고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나온 것 같네요. 7, 8년 전부터 성성투마이를 자꾸 오다 보니까 지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치지 않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 방문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필요한 기계라든지 지원을 요청하려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소장은 주민들이 건강했으면 하고 의료기기를 지원해 주어 기쁘다고 말한다. 부소장이 보건소 건물이 너무 낡아서 사업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다고 말한다. 부소장이 보건소 건물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 건물이 열악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캄보디아의 의료 환경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벗어난 오지 마을들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신총재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이 마을의 의료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봉사팀을 데리고 온 겁니다. 국회를 선택했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서울이 많이 못하는 그 광경인데. 어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생기네요. 건물도 뭐 구수도 해 주는 것도 좋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건 사실 이건 2번실 아니야? 이것도 좀 어떻게 인테리라도 좀 해 주고 싶고 우약품이라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까 부서장님이 얘기 들으셨죠. 여기 오면 건물 하나만 재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규문인지 뭔지 아시면 구체적으로는 아직 얘기를 안 들어봤습니다만 그것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상황입니다. 신총재가 먼저 와서 보건소를 돌아보는 사이에 봉사팀이 속속 도착합니다. 박수 가득 안경들이 보이는데요. 시력검사 장비까지 한국에서 공수해왔습니다.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력검사라는 걸 해봤을 겁니다. 이런 오지에 안과는커녕 안경가게도 있을 리 없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 안경을 낄 일도 없고 안경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 100여 명, 몇백 명 되는데 안경 쓰신 분이 거의 없어요. 두세 명밖에 못 봤어요. 그만큼 자기가 열악한 지방일수록 뭐냐면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가 눈이 나쁜지를 몰라요. 나이가 보는 게 남들이 똑같이 본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길 보이는데 자기가 안 보인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저 사람도 마찬가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이 나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쓰는 분이 눈이 좋아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바다 바다 지금 쓰러울 바다 지금 쓰러울 하지만 어차피 바다 능타 오이게 주의 머리 그래서 그냥 무언다 그냥 무언다 그냥 무언다 이거는 이제 혹시 우리가 떠난 다음에 떠난 다음이라도 여기서 안경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풀리거나 이렇게 커받침이 떨어지거나 나사가 풀리거나 이래 버리면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툴하고 여기 기회 툴하고 이런 나사 그다음에 코받침 이런 것들을 여기다 그냥 아예 그냥 드리고 가려고 이거를 그냥 이번에 와서 쓰고 나머지 것들은 이거는 뭐냐 발사에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거든요. 크게 안 하는 부분들은 교체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나누고 가려고 해요. 어차피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 많이는 못했어요. 제가 서일 것 그냥 준비되는 대로 준비를 하고 하고 왔습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는 우리와는 달리 이곳에는 제대로 치료해 줄 병원이며 의약품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약만 바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아이의 손가락도 골마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지켜봐야 할 엄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렸을까요? 이쯤은 지키세요. 일단은 여기 아까 통화하시는 분도 그랬지만 정말 많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잘 안 가신다 그러니까. 병원을 우리나라 같으면 초기부터 아플 때 바로바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병원을 키워서 오는 그런 느낌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지요. 보건소 한쪽에서 의료봉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머리카락을 보호하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 손질했을 뿐인데 다들 미남, 미녀가 됐네요. 여기는 대부분이 남자분들이 머리를 자르고 여자분들은 머리가 긴 것 같아서 잘라주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자르는 기회가 그래서 좀 잘라주고 싶어요. 남자분들은 짧게 여자분들도 기회가 없으니까 좀 잘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살림에 어머니들은 머리 손질이나 제대로 하고 살았을까요?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더 자라는 법이죠. 길게 자란 여인들의 머리카락 길이만큼이나 고단한 그들의 삶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은 대물림되고 여러 질병으로 인해 삶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그래도 함께 나누는 이웃들이 있어 살아갈 힘을 발쳤습니다. 뿌레아 위히여주에 있는 으르항 금강중학교. 이곳에도 학생들에게 나눠줄 옷이며 가방, 학용품들이 힘 가득 도착했네요. 제주지역 로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먼 타국 땅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합니다. 이 학교 역시 신영민 총재가 기증한 중학교입니다. 8년 전에는 고등학교, 5년 전에는 중학교까지 새로 건물을 지어줬는데요.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에 새빨달에 와보니까요. 학교 중에 없었어요. 와보니까 그 쇳덩어리로 애들을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마음속에 한 걸 줬다가 이번에 갖고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쉬는 종입니다. 모여라. 이거는 공주 시작입니다. 신영민 총재가 학교를 찾아올 때마다 빈손일 때는 없습니다. 1년에 두세 번은 꼭 찾아와 장학금을 꼭 챙기고 가죠. 사실 저도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는 없습니다. 나만은 어떻게 자꾸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만 생기네요. 그런 마음은 뭘까요? 그냥 그... 뭐라고 딱 그렇게 단정지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봉사도 이제 중등인 것 같습니다. 자꾸 자꾸 봉사보고 싶어서. 어떤 때 제일 불안을 느꼈어요? 뭐 여기 와서 보면 애들 눈추리를 보면은 눈이 진짜 여기 보면 알겠습니다만 자꾸 도와주기만 싶습니다 사실. 애들 눈추리를 보면은. 네. 어떤가요? 눈빛들이요? 그 사람은 눈빛이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여튼 눈추리가 너무 아름답고 자꾸 도와주기 싶은 생각만 드네요. 네. 신영민 총재의 눈에 비친 선한 눈빛의 아이들. 8년 전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곳에 학교를 반드시 짓기로 마음먹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오면 신총재가 꼭 들르는군요. 이곳은 호마네일 마을의 촌장댁인데요. 촌장 부부와 세 자녀 모두가 신총재를 바깥게 맞이합니다. 촌장은 신총재가 집에 올 때면 항상 마당에서 야자수 열매인 코코넛을 따 대접합니다. 오늘도 역시 반가움과 고마움의 표시로 코코넛을 한가득 따놨네요. 지켜보던 신총재도 코코넛을 갈라보기로 했습니다. 몇 년간 봐왔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겠다 싶은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몇 번 잘라보지도 않았는데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동안 잘라준 걸 먹기만 해봤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알았을까요. 신영민 총재가 온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도 음식장만을 돕겠다고 나서 동네 잔치가 됐습니다. 닭도 삶아내며 정성껏 마련한 점심 식사. 마을과 학교를 위해 끊임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총재는 마을 주민들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과일도 저한테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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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존재는 신총재가 아버지였다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보고 아빠 갔다고. 아... 제가 이제 우리 신제주로타리클럽에 입혈을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 그때는 뭐 나이도 밑이고 뭐 어떻든 하니까 저 친구 한 3년 버티면 잘 버티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조금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일단 학교를 지은다 했는데 저는 처음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신총재 같은 경우는 진짜 특이한 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캄보디아에다가 학교를 지어주고 또 1년이면 제가 알기로 한 서너 번 정도 방문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지만 우리 지구를 통한 로타리 재단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또 레벨로 따진다면 일이라고 보면 되지요. 이제 로타리에서 로또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로또라는 거는 이제 로타리 또라이 방성용으로서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로타리 봉사에 이제 심취했고 이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분을 비유해서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로타리 활동을 통해 봉사의 길을 걸어왔던 그에게도 뜻밖의 시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총재가 요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108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절인데요. 이곳에서 신총재는 적조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신총재가 신총재가 법에 거려졌을 때 저한테 왔어요. 공사하다가 뭐 사업 보는 사람들은 뭐 법에 거려지는 거는 비일비재한 그런 일 아닙니까? 법에 거려졌을 때 왔어요.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틀에 한 번, 삶에 한 번 내 조사받으러 다 있다 그러더라니까 이거 하면, 이거 풀어놓으면 여기서 고소하고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왔는데 그러면 나는 신총재한테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모두가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법에 걸고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이다 그럼 나를 한 번 되돌아봐라 본인 스스로 본인을 되돌아봐라 그럼 신총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더라니까 처음에 내가 뭐라 그러겠니 기도 한 번 해봐라 어머니도 지금 나이가 그때 나이가 드셨으니까 하지만 젊었을 때는 잘 열심히 다녔으니까 어머니 기도하는 것을 봐왔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봐왔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뭔가 길이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10년이 넘게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당시 때 그게 기도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보름에서 20일 사이에 전부 다 풀렸어요 법에 걸려진 거 기적같이 그 후로부터는 신총재가 나를 믿더라니까 어려웠던 기도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도록 큰 깨달음을 준 접조 스님 그러나 이게 좀 사업적으로 어려울 때 여기를 이제 시작하게 돼서 우리 스님한테 아이고 저 좀 돈만 벌고 좀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우리 스님이 아무튼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잘 풀일 거라고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가 여기 남국사에 들려서 108배를 끝나고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이제 스님하고 차를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이제 단들이랑 먹으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아무튼 스님이 일으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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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거절 안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총재가 차를 타고 마을 길을 길다 오늘은 우물 기증식이 있는 날입니다 함보디아에 올 때마다 통역사 역할을 해주는 비싸이 씨는 오늘도 성격 급한 신총재에 통역을 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이번에 기증식하는 건 17군데 맞네 17군데 지금까지 60군데 60기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함보디아의 오지마을에는 상수도가 없어 식수를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이 도분입니다 마실물이 귀한 이곳에서 우물을 파 식수를 공급해주는 로타리의 봉사활동은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고마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타리클럽이 국제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식수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제주지역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캄보디아 전역에 기증한 우물만도 60여 개 로타리클럽 회원들 고맙습니다 너무 보람있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로타리 목표인 초하의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와보고 너무 감동 고맙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입니다 저희 작은 봉사가 이곳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열악한 시절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일정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로타리 금액이 모토인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결심하실 때보다도 지금이 더 감동적이에요? 정말 벅차오릅니다 지금 제가 너무 조그마한 봉사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환영을 해주시고 또 좋아하시니까 제가 더 봉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 기증식을 앞두고 신영민 총재가 한 벗 들떠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니까 말씀 나눠주십시오 매번 우물 기증식을 하다보니 이제는 행사진행도 척척해내게 되는데요 총재님의 진행이라 박수소리도 부렁찹니다 촬영감독까지 신총재의 진행에 신이 났네요 기쁘죠 이 물을 뜨기 위해서 얼마나 갔었는데 이 물이 생김으로써 시간도 단축되고 또 이렇게 노동도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도 기쁜데 계속 쓰실 주민들은 더 좋겠죠 국내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소식은 들었잖아요 그런데 직접 현지에 와 보니까 또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만 붙는 것보다 체험을 해서 보니까 더 실감도 나고 또 이런 봉사를 더 하고 싶다 여기 우물 하나를 했지만 또 다른 데도 하고 싶고 또 다른 봉사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가져온 지원 물품의 물개만 해도 자그마치 1톤 이걸 옮기는 것도 일이었는데요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양말, 그리고 학용품, 데일밴드, 안경 그렇게 고루고루 가져왔어요 저기 신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민한테 어떤 마음을 준비하셨어요? 아 그냥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 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쪽으로 이제 베풀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네 와서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 어떤 점이 좀 마음이 보니까 매, 매 해마다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몇 년 한 것이 오거든요 보면은 진짜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를 쓰면서 즐겁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해마다 그냥 와서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로타리 클럽으로 해서 캄보디아에 이제 클럽마다 다 봉사를 나가면 해외 봉사를 나가는데 캄보디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우리 클럽 따라서 캄보디아에 이제 식수, 식수날 해결되기 위해서 우물 파기 봉사를 이제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주의 그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해서 제가 이제 도와주고 싶다 해서 이제 그 즉석에서 제가 우물 파기를 시작한 게 이 캄보디아에 그 2년이 이제 됩니다 그게 한 몇 년 중인가요? 이건 10년 조금 넘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그 계속 뭐 어떤 식으로 방문을 자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물 파기 그 현장을 답사도 하고 한 번 왔고 또 이제 우물 공사하는 것도 한 번 와봤고 또 이제 다 되니까 또 이제 기증식 허리도 왔고 그래서 이제 그 우물에 관련돼서 두세 번을 이제 왔다 가게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제 또 학교 쪽으로 가시는지 제가 이제 또 아까 그 사찰에 매일 아침마다 가서 스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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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뭐를 갔다 하시냐고 우물 팔에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그럼 거기서 학교 하나 좀 지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말이에요 저 그릇이 어디 외국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학교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 스님 성급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일부 도와주겠다 그래서 무장 학교 하나 지어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참 대단한 게 스님이 또 아직 그 뭐 그렇게 재언을 할 수 있는데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그 스님의 정체가 뭡니까? 아무튼 뭐 아까 그 서류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스님이 저를 아무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학교를 하나 지우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얘기인 것 같아요 적조 스님과의 만남은 운명이었을까요? 신총재와 적조 스님은 나눔과 봉사에서만큼은 찰떡궁합입니다 신총재하고 둘이만 다녔습니다 둘이만 가가지고 계약도 하고 또 뭐 거기 돌아보기도 하고 뭐 이것 다고 저것 다고 둘이만 다녔었는데 둘이만 다닐 때는 우리가 요건 요렇게 하자 요건 요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전기도 이제 태양열 넣어주고 전기 없는데 컴퓨터도 넣어주고 컴퓨터 컴퓨터 다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처음 군강 고등학교 시작한게 신총재는 신총재는 남국사 이름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아니다 나는 신총재 뒤에만 있을 테니까 신총재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남국사 이름도 안 넣고 그렇게 처음 시작한게 이때까지 온 겁니다 처음 고등학교는 우리 남국사 신도님들 들으면 좋으실 분도 있고 섭하실 분도 있겠지만 처음 금강 고등학교 지을 때는 남국사에서도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네 신총재가 있는 곳은 늘 시끌벅적하네요 오늘 로터리 회원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흡수시설에 최신 정수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썸쿰트마이 금강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설치가 된 건데요 상수도가 불편해 식수를 매번 사먹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물맛도 좋은 모양이네요 정수시설 설치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시엠립 로터리클럽도 동참해 힘을 돋댔습니다 오고르페 신영님 총재도 많이 먹으러 아 맛있다 이거 한번 맛있습니다 어떤 물 이것이 정수된 물입니다 정수 저희가 이제 로터리에서 이제 이제 공사 차원에서 이제 정수시설을 이제 정수시설방에 대해 이 수술을 기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한국에 있는 정수기 있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1차 정수 저쪽에서 해서 물을 보낸 다음에 1차 필터, 2차 필터, 3차 필터 해서 정수 통이에요. 여기다 해서 하는데 이게 RO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차콜, 마그네이션까지 해서 3차에서 다 진행되는 겁니다. 이쪽은 먹을 수 있는 물, 저쪽은 닦을 수 있는 물로 분리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 정도 정수시설되면 아주 안전한 측수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쪽은 안전하죠. 수질 테스트 이미 거쳤고요. 수질 테스트 거쳐서 전혀 이상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한번 물 마시고, 지금 수질 테스트가 어떤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손 좀 씻고요, 먼저. 이거 다 불렀습니다. 이걸 쇠로 하면 이게 맛을 뽑아야죠. 물만 쓰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물랑 똑같아요. 정수물하고. 이 나라에서 정수 물 파는 게 이 시스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드셔보세요. 이곳은 8년 전 신영민 총재가 맨 처음에 지었던 썬쿰투마이 금강고등학교입니다. 어느 학교보다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이번 정수기 설치를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마시게 돼 신총재의 기쁨도 더욱 큽니다. 제가 학교 기준식 때마다 같이 오긴 했어요. 올 때마다 좀 가슴이 뭉클한 느낌을 봤죠. 어떤 점에서 그러셨어요? 와서 애들이 환영해 주는 자체도 뭉클하고 또 이렇게 애들이 기뻐하는 모습. 저희 아주 우리 한국도 어렸을 때 못살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 어릴 때 그런 마음, 동감 그런 마음 느낌을 느껴요. 저를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여기 중학교 물품 봉사하는 애들이 환영식 하면서 일일이 성의과도 이렇게 다 써서 환영을 해주네요. 근데 이거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다 모아서 가지고 가려고 모았습니다. 이거 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런 걸 이렇게 막 내려놓고? 안 눈물이 나죠. 이렇게 보세요. 잘 쓰지 못하는 한글이지만 아무튼 다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아들님은 어떠신가요? 네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저는 말로만 듣고 학교 짓는다 라고만 말 들었지 진짜 여기 와서 보니까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고 아들로서 자랑스럽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한 동사활동이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서민이시라면 아빠와서 하시고 깜짝 놀라셨겠네? 저도 그냥 말로만 그렇지 사진이랑 말로만 듣고 이제 뭐 학교 짓는다 라고만 듣고 왜 짓냐 뭐 그 돈으로 더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 하지 왜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서 돈을 투자하면서 농사를 하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좋은 데 돈을 쓰신 것 같고요. 더 기회가 된다면 더 공사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몇 번 오셨다고요 여기?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기준식 때도 왔고 여기 중학교 기준식 때도 왔었고 올 때마다 그래도 뭐 좀 올 때마다의 감동을 받아요. 올 때마다? 네. 그래서 나눠서 받는 감동, 기쁨이 정말 어떤 무엇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 정말 몇 배는 더하구나 하는 걸 느끼죠. 귀국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한 학생이 대표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학생 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 가가지고 그래서 혹시 뭐 교실, 학교 이렇게 이제 교실 한 채를 더 지어달라? 네. 학교 한 채를 그거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얘기해요?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 학교 학생이 있었어서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살러 많이 와요. 그리고 고등학교, 군에는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모든 중학생들 이렇게 와요. 학교가 좋으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쪽에 이제 본다는 얘기네요. 우리 학교도 좋고. 매년 여기 학생 시험 있어요. 항상 1등, 2등, 3등. 여기가 시험에서 두 시험 보면 여기가 1등, 2등, 3등. 이 고등학교가 매년 매년? 올해는 3학년 학생만 110명. 그럼 3명만 떨어졌어요. 오, 그럼 이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네요. 처음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네요. 네, 공부 잘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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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 권위를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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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민 총재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신총재는 어느 날 불현듯 이곳에 나타날 게 분명합니다. 물론 두 손과 마음에는 무언가를 잔뜩 들고서 말이죠. 하지만 신총재가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눈동자일 겁니다. 운을 바로 이렇게 웃었는데 그때 통역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오, 그럼 10년씩이나 그렇게. 네. 뭐 우리 싸이 씨도 바쁘실 텐데 10년씩이나 도마타스 통역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쁘지 않아요? 회장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뭐 회장님 같은 분도 뭐 찾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분 오시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냥 뭐 저기 일정을 취소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나눔이라는 게 엄청 이렇게 대단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람 돕는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시니까 그래서 다른 회원님들 이렇게 돈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캄보디아 도와주려고 오시니까. 저도 이렇게 물론 저 동력이지만 또 뭐 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 다 이렇게 저도 도와드리고 싶죠. 삶에 있어 가지고 전 늘 얘기합니다. 뭐 자식들은 신중재가 아들이 셋인데 아빠 돈 벌려 그러면 명예도 놓고 다 놔야 됩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대원이라는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렇지만 삶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상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가보면 아 이런 데서 이렇게 했었구나. 이분이 이렇게 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버는 수입에 비해서는 한 10배 이상 더 무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까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일은 어떠세요? 가장 어려우세요? 저도 한편으로 뒤돌아서 한번 나가 이거 뭐해 뭔 일을 하는 거지. 진짜 다 부질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 또 어떤 때는 들고 또 뒤돌아서 하면 또 도와주고 싶고. 아 부질없다는 것도 알아만 하시니까. 이게 압축으로 모르는 게. 그런 마음도 들어봐요. 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납니다. 약간 자책도 하시겠네요. 내가 왜 그랬어. 하다가 좀 사업적으로 조금 힘들 때 아 이거 나가 왜 이래지. 조금 여우실 때는 또 이제 다 생각이 다 틀립니다 이게. 어제 틀렸고 또 오늘도 틀리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꾸준하게 일 되는 것과 또 본능적인 것은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거는 여전히 말씀하십니까? 네 그거는 여전히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몇 살까지나 갑니까? 그거 알죠? 우리 우리 안사람 뭐 이제는 이제 이제는 끝내라. 이제 봉사도 이제 자꾸 이제 그 말도 합니다만은. 아 이거 봉사를 하는 거는 이거 끝이 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돈을 조금 벌어지면은. 한번 아프리카에도 가서 한번 학제도 한번 지어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굳이 뭐. 경제적인 여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제 글로벌 공사를 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새로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의 노탄이 비전을 치는 이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참 내 스스로 발견됐다는 일이 참가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그 그 오지역의 박명순 회장님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울 줄은 몰랐대요. 근데 거기에서 그 주위 그 모신분들이 그 아이들. 맨발에다가 이렇게 옷차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물을 팠다라는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인터뷰도 못 하겠대요. 어떻게 인터뷰 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